847회에는 제가 당첨번호를 2개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에는 안했지만 20이 가로에서 2개 나왔죠. 20이 가로 4주째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와드가 됐다. 왜 이것을 느껴보는지 그리고 이제 당첨번호를 2개 줬는데 848회에는 708회를 봅시다. 2번 2번, 10번, 16, 19, 34, 45 보너스 보너스 1번이에요. 1번은 계속 여기에서 한 수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최소 한 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 수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7, 8회 그리고 이제 847회 12번, 16번, 26번, 28번, 30번, 42번 보너스가 22죠. 그래서 일단은 12, 16, 26, 28, 30, 40, 22도 22 중에 최소 한 수는 봐야 하지 않나 예 100%는 아닙니다. 예 최소 여기서 저번주에는 두 수가 나왔는데 예 147회에는 당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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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수가 나왔다. 예 그래서 과연 848회에는 어떻게 됐지 참 궁금하네요. 예 예 당번 두개 당번 꿈수 성렬님은 또 한 수 당번 나오죠. 그리고 총자배님도 당번 한 수 나오고 총 4수는 나온다. 기본 4수는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로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있으십니다.